이거 먼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어, 안 돼. 일단 가능해, 안 해. 그것만 먼저 대답해. 안 돼. 가능해? 가능해? 어. 그럼 나 이거. 뭐 먹어야 되냐? 밥 먹었어? 나 보충제랑 요거트 먹고 왔어. 밥 어떻게 해, 밥 먹. 난 먹을 건데, 너. 깜짝 놀랐어. 왜, 왜? 아니, 아니. 깜짝 놀랐어? 아, 뭐야? 어? 놀라지 마. 깜짝 놀랐어. 말투 왜 이래? 왜 이렇게 겁나겠고요. 말투가 뭐가 왜 이래? 말투 왜 이렇게 상냥해? 아니, 원래 이랬잖아. 잘 맡아보겠어, 나한테? 어? 잘 맡아보겠어? 병동 목숨. 머리카락 좀 치워줄까? 아, 왜 이래? 내가 치워. 내가 치워? 응. 아, 그래. 아,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 게임이나 해, 가서. 아, 무슨 게임을 해? 오빠, 맨날 스타 하잖아. 아니야, 그건. 가서 해. 아니, 그건 잠깐 하는 거고. 나 밥 안 먹어, 오빠 먹어. 아, 안 먹어? 응. 아, 그래? 나 여기 사무실 리스트하니까 갔다 와. 아니, 야, 너 두고 어딜 가냐? 뭘 두고 어딜 가? 나 여기에서 혼자서 방송 가고 뭐, 컴퓨터도 하고 편집도 하는데. 아, 그래? 너 주물러 줄까? 어깨를 왜 주물러 줘? 아니, 너 요즘에 피곤하는 거 같아가지고. 좀 주물러 줄게, 머리 주물러. 해봐. 어. 아, 난 너무 피곤해. 아니, 잠깐만. 많이 피곤해? 응. 어, 어. 머리 감았니? 어, 감았어. 아, 잘했다. 아우, 어, 좀 시원하게 해봐. 머리 내말라. 아니, 아니, 잠깐만. 오빠, 좀 시원하게 해줘. 시원하게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아, 아, 아. 이렇게? 어, 좀 시원하게. 어, 좋다. 어, 풀린다. 아, 아, 아. 풀려? 어. 아니, 조금만 약하게 해줘, 약하게. 약하게 할게? 어, 아, 소름 돋는다. 와. 되게 좋아? 어. 등도 해줘, 등, 등. 마사지 자격증이 있거든. 등, 등, 어떻게 하지? 등을 주먹으로 이렇게. 어, 나 저기 누워, 저기 해주면 안 돼, 저기서? 어디에서? 저번처럼 밟아주면 안 돼? ㅎㅎㅎ 그거 좀 이따 해줄게. 어. 그거 좀 이따 해줄게. 조금만 더 밑에, 밑에. 요, 허리? 어. 어. 주먹으로 이렇게 해줄게. 더 밑에, 더. 더? 어. 어, 어디까지 내려가? 더 밑에. 뭐라고? 어디까지 내려가? 더 밑에, 더 밑에. 어, 알았어. 해줘. 어. 어. 됐지? 허리, 허리가 끝이야. 더 밑에, 나도 못 내려봐. 아니야, 더 밑에. 어, 어? 더 밑에 해줘. 야, 더 밑에는 못 내려봐. 미안하다가. 아, 해줘. 이만 해주는 거. 잠깐만. 눈여줄게. 됐어? 괜찮아? 어, 너무 좋다. 뭐야, 손도 간지러워. 어, 옆구리 너무 간지러워, 여기. 어때? 어, 좋아. 괜찮아? 응. 손도 맞사하게 해줄게. 아니야. 아니, 요즘에 너 피곤하니까. 됐어. 어? 됐다고. 아, 그래? 아,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가, 자리로. 아니, 요즘에 저기. 요즘에 욕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거지. 많이 미안했어? 어? 미안했어? 아니, 미안하기보다는. 근데, 뭐야, 잘해줘야지. 진짜로? 어, 잘해줘야지. 어, 그럼 나 랍스터 사줘. 달리에 큰일 줄 알았어. 아, 진짜 돈은 엄청 낀다, 나한테. 아니. 나 진짜 사줄게. 사줄거야? 어, 사줄게. 또, 뭐 먹고 싶어? 난 그건 내 거, 뭐 난 좀 물질적인 거. 뭐 어떤 거. 그냥 뭐, 소소하게. 어. 이번에 카메라 렌즈를 새로 바꿀까 싶어가지고. 얼마지? 한 20만원 하는데. 스르륵 간다,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아보려고, 알아보려고. 알아보려고, 봐봐. 어. 캐논. 잠깐만, 이걸로 안 해봐. 나 이거. 어. 나 이거. 나 이거. 네. 딱 24만 9천원이다. 잠깐만, 24만 9천원이면? 해. 공병 줍고. 집에. 해지 줍고 해. 집에 소주병이랑 박스 다 버려야 되겠다. 그래. 야, 큰일이네. 그 정도 해야지, 나한테. 어때?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어. 근데 오빠 자체가 좀 손 힘이 세다. 어, 아부 힘이 세. 어. 근데 조금만, 나 맞춤. 싸움 잘해, 그래서. 싸움 잘해, 그래서. 팔도 해줘, 팔. 팔? 아니, 다 해주지. 나 그쪽 말고, 여기. 여기다, 어깨 운동하면서. 아, 이걸 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어, 난 이런빛 좋아. 어. 잘하네. 어. 응. 공짜야? 공짜지? 아니, 8만원 주셔야죠. 에이씨, 안 해. 알았어, 해줄게, 해줄게. 너무 비싸다. 어, 좋다. 괜찮아? 다른 데도 가능해? 다른, 얘기해. 여기, 여기? 아니, 여기 팔은 다 있고, 다른 데, 다른 데. 어? 어? 어디, 어디. 아, 다른 데. 할 수 있냐고, 가능하냐고. 내가 먼저 들어보면 안 되는 거야? 어, 안 돼. 일단 가능해, 안 해. 그것만 먼저 대답해. 가능해? 가능해? 어. 그럼 나 여기. 야. 여기, 나 하치 운동해가지고 힘들어 지금. 아, 그래? 어. 거기. 잠깐만요. 왜? 어? 어? 그럼 어떻게 해?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거기는 내가 할 수가 없잖아. 밟아줄게. 밟아줄게. 이따 저기서 해주고. 어, 저기서 해주게. 이따가 해줄게. 장훈아, 오빠랑 자리 잠깐 바꾸자. 왜? 오빠 여기 포토샵 뭐 좀 하게. 괜찮아? 거기 없어? 여긴 안 깔렸어. 아, 진짜? 어. 어, 여보세요? 아, 안 그래도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 옆에 있어, 옆에. 장훈아. 응. 너 남자 소개시켜줄까? 응. 안 되면 뭐래? 그러면은 너 있다가 야야. 어. 막구정동으로 와. 어, 어. 어, 겸상에서 보자. 겸상에서. 어. 사진 보여줘, 사진. 일로와.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 이 사람이야? 어. 이 사람이 나를 소개시켜달라 했다고? 어. 응? 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 근데 내가 다 커트했어. 왜, 왜 커트했어? 그니까 왜 커트했냐고. 어. 아니. 진작에 소개시켜달라는 사람들을. 일부러 커트했어. 왜? 어? 뺏기기 싫어서? 어. 뭐야. 뭐야, 오빠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아니, 근데 내가 일부러 커트했지. 너 소개시켜달라는 사람 진짜 많아. 그러면 통화 한 번만 시켜줘. 아, 근데 아까 7시에 만나기로 했어. 아, 거짓말이네. 아, 진짜로. 야, 야, 야. 어짓말이잖아. 아니, 7시에 만나기로 했다니까? 갈 거야. 무조건 가야지. 야. 갈 거라고 내가 지금 안 물어봤는데 왜 간다고 해. 무조건 가야지. 어? 오빠가 지금 자리 주선했잖아. 그럼 가야지. 갈 거야? 응. 어, 그래?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좋아하네. 좋아해. 응? 왜 이래? 뭐가 왜 이래? 나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지? 아니, 그런 거. 뭐 말 못하면 잘못했지 뭐. 그런 거 아예 없어. 아니, 오빠 뭐 잘못했지? 정말로 약점 잡힌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잘해줘?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짜 잘해줄 거야. 어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오빠가 죽어? 어? 죽어? 내가 왜 죽어? 어디 떠나? 어디 떠나면 안 돼? 왜? 떠나면 안 돼. 왜? 나 심심해서 어떡해. 오빠는 내 장난감인데. 야, 이 씨. 아, 이. 아, 이. 아, 내가 네 장난감이야? 어. 그 나를 그래서 맨날. 어? 그럼, 나 친구 없잖아. 어. 나를 맨날 그래서 데리고 노는 거야? 어. 어, 그거 당연하지. 그래? 야, 데리고 놀자고. 떠나면 안 돼. 데리고 놀면 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는 나한테 안 데리고 놀아? 나도 데리고 놀지. 오빠가 나, 오빠가 나 데리고 노는 게 더 심하잖아. 내가 더 심해. 아, 내가 더 심해. 아, 퉁 치자. 이거, 이거 퉁.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같이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 만났어? 어, 행동을 어떻게 할 거야? 뭐, 이쁜 척 할 거야? 아니면은. 아, 당연히 이쁜 척 해야지. 막, 머리 이렇게 쓸어 넘기면서. 머리 쓸어 넘기면서. 안녕하세요. 야, 씨. 안녕하세요. 저. 장홍이라고 합니다. 어. 말을 좀 어필을 해야지. 해봐. 지금 한번 보여줘. 네 영상 좀 하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어, 진짜. 안녕하세요. 원송 오빠가 소개시켜 주신다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야, 나한테도. 나한테도. 이렇게 상냥 한 번 또 하면 안 되나? 네. 아이, 난 또 상냥해 올래. 진짜.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장옥이에요. 듣던 대로 엄청 미행이시네요. 아닙니다. 아. 잘생기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어, 저요? 네. 네, 저 좀 큰 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키 크신데요? 어, 저는 183이에요. 어, 크시네. 네. 거기도 커요? 어, 겨우야. 야. 턱을 박아. 어, 너무. 어, 너무 웃겨가지고. 야. 야. 야, 그 얘기를 왜 이래? 재밌겠다. 아예 그냥 유머로스하게 넘어가려는 거지. 그 딱딱한 분위기를. 아, 그래? 어. 또 계속 그 동생분 비밀해가지고. 내가 해? 연기를 해? 어. 아, 그래요? 네. 우와, 생물이가 엄청 아름다우시네요. 아, 저 웨이브 했는데요, 오늘? 아, 그래요? 네. 와, 웨이브 너무 예쁘시다. 저 웨이브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희 선생 면뿐인데요. 왜요? 그쪽은 또 머리도 짧으시고, 저는 머리 짧은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몸매가 상당히 좋아. 아, 이런 말은 초면에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스킨 빠르시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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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아, 근데 어떡하죠? 왜요? 저희... 저 소개받으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저는 장면 씨 엄청 좋아가지고. 소개받으려고. 정말요? 네. 근데 어떡하지? 어? 왜요? 저 원석 오빠 여자친구인데? 야, 이건 뭐야? 갑자기. 야, 깜짝이야. 아, 이것도 장난이지, 장난. 어, 장난. 그냥 농담 반응 좀 보려고. 어, 어. 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 가까울 때. 어, 깜짝이야. 원석 오빠 여자친구는요? 이러면서 또 한 번 또 웃고. 어. 좋았어? 나 조금. 술은 좀 드세요? 아, 술은 저 조금 즐기는 편이에요. 아, 술을 즐겨요? 어느 정도? 그냥 뭐 한 병에서 두 병 정도? 한 병에서 두 병이요? 네. 그러면 두 병을 드시면 어떻게 돼요? 두 병 먹으면은. 근데 그 정도까지. 웬만하면 잘 안 취하는데. 왜? 저 오늘 취해야겠어요. 취하면은? 오늘 취해서 좀 기대해야겠어요. 누구한테요? 그쪽한테요. 야, 이씨. 술 취하면 술 버릇이 뭐예요? 술 버릇이요? 네. 아, 더 마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 그럼 빨리 드시죠. 아, 그러면서 이제 술자리. 이제 술집 필요해.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어. 그러면은, 7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 이제 그 리허설은 끝난 거야? 끝났어. 그건 뭐 언제까지 해야 돼? 합격이야, 합격? 이 정도는 합격이야. 어, 나는 뭐 합격이야. 일단 리허설 안 할게. 너는 리허설 안 할게. 안 할게. 7시에 일단 가자. 알았지? 7시에 만나기로 하자. 우리가 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자. 그래. 알았지? 아니, 커피 한 잔 먹고. 좋아. 알았지? 애교 뭐야? 좋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일단 가자. 가자. 오케이. 네 좋았어. 맛있어. 맛있어. 그 무난히 살아 shear tanta